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편에 이어서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총기 문제입니다. 미국은 경찰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지방의 경우 넓은 땅 때문에 경찰이 모든 곳을 감당할 수 없고 도시의 경우 총으로 무장한 범죄자들을 모두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개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총은 거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총기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바로 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약도 포함됩니다만 미국에서는 불법약을 구하는 것이 아주 쉽고 때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처방 없이는 치료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아플 경우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로로 치료약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는 의사가 통제해야 하는 약도 어둠의 경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펜타닐 문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조사한 바라는 10대 10명 중 9명이 마약을 접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진통제이며 수술 전후에 많이 사용되던 진통제였습니다. 강력한 진통제가 대부분 그렇듯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의사가 철저히 관리하면서 투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 약이 일반 대중에게 유통되면서 중독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닐은 벨기에 제약회사에서 만든 진통제였는데 지금은 특허가 만료되었습니다. 어느 회사나 이 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7만 5천여 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23%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현재 15세에서 44세까지 사망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입니다. 같은 나이대의 총기 사망자보다 3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펜타닐을 반대하는 가족이란 단체에서 작년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펜타닐로 사망한 사람이 20만 9,491명이라고 합니다. 2015년 이후 거의 모든 주에서 펜타닐 사망자가 100% 이상 증가했고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24.6배가 증가했습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에서도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어 펜실베니아 켄싱턴 거리를 검색하면 거리에서 살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참한 광경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펜타닐 중독자입니다. 모두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아니고 이 거리에서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한다는 소문이 돌자 많은 펜타닐 중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뇌를 마비시켜 사람을 마치 좀비처럼 만듭니다. 펜타닐을 파는 사람들이 펜타닐을 사탕이나 젤리에 넣어서 10대들에게 파는 바람에 10대들이 중독이 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미국은 이 펜타닐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펜타닐 유통의 배우로 중국과 멕시코를 꼽고 있습니다. 중국은 펜타닐의 원료를 생산하고 멕시코는 펜타닐을 제조해서 미국에 유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멕시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펜타닐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미국 내부의 약품 유통과 미국 내의 치안 문제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태도는 자신들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게 덮어 씌우는 행태로 보입니다. 예전에 코카인이 미국에서 유행할 때는 콜롬비아를 비난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원인을 외국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문제는 약에 관한 문제가 펜타닐에서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약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소위 좀비약으로 알려진 자일라진입니다. 과연 미국 사람들이 이런 약까지 찾아 먹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지만 이 약은 말과 소의 마취제, 고양이 구토 유발제입니다. 동물용 약을 인간의 마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약이 끔찍한 것은 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 피부에 부스러움이 생기고 결국은 팔다리를 절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펜실베니아에서 유통되는 마약 90%에서 이 약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고 뉴욕시에서도 마약의 25%에서 이 약의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펜타닐과 자일라진을 금지한다고 해서 또 다른 마약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을 찾아서 그 약이 동물용이든 식물용이든 먹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 탓을 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최근 대마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용이 아닌 기호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담배 흡연자보다 대마초 흡연자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인 1013명을 상대로 갤러비 조사를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냐는 대답에 피운 적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16%로 나왔습니다. 작년은 12%로 1년 동안 4%가 증가한 것입니다. 흡연자는 11%였습니다. 대마초 흡연자가 5%가 더 나온 것입니다. 현재 의료용으로 허가하는 주는 37곳 그 중에서 기호용까지 허락한 곳은 20개 주라고 합니다. 대마초 옹호론자들은 대마초가 해가 없고 담배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대마초가 마약으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아니면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사회를 붕괴시킬지 미국이 증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미국이 가는 방향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8월 말쯤 나온 뉴스인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동성애에 관한 교육을 제한하겠다는 법령을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동성애 관련 교육을 아이가 받지 않게 한다면 그 부모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에 의해서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자신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이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이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성정체성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거나 아이가 성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는 것을 힘들어하면 아이를 집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미성년자 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이 시설로 가게 될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통보하지도 않고 물론 동의도 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도 부모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주정부가 부모보다 아이를 더 잘 돌볼까요? 물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법안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단체들과의 관계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통과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 후에 찬성과 반대를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단신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애미 국제공항 검색대 직원들이 승객들의 지갑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대부막에도 검색대에서 검색을 하면서 사람들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두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승객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다른 사람이 지갑을 훔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국제공항 직원의 절도가 자주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검색대에서 정신줄 놓지 마시고 지갑과 귀중품은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잡힌 또 하나의 절도 행각은 마트에서 고객 지갑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 대범한 도둑은 카트 위에 올려놓은 손님의 지갑을 빠른 시간에 턴 후 지갑을 선반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유있게 나가고 공범이 다시 와서 숨긴 지갑을 가져 나갑니다. 공항에서의 절도 행각과 마트에서의 절도 행각은 모두 CCTV에 찍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 CCTV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절도를 하려면 CCTV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잡혀도 싼 절도의 수준입니다. 9월 중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덜루스에 있는 찜질방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31kg이 나갈 정도로 마른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살해당한 후 불태워졌고 담요로 쌓인 채 차 트렁크에 실려 있었습니다. 차를 연 사람은 한국인 현씨의 가족으로 현씨가 차에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에서 물건을 찾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탐문 결과 현씨가 살인을 한 범인이었고 26에서 20대 초반의 5명과 15살인 미성년자가 벌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사망한 여성은 한국인으로 한 달 전 미국에 온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리스도의 군인이란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을 했고 경찰이 조사에 의하면 지하실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구타를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6명 모두 살해에 가담했으며 첫 재판에서 모두 보석이 금지되었습니다. 왜 이 소식을 전하는지 이유를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주위에 혹시 그런 분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빼내시길 바랍니다. 사이비 종교는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마음이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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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